둘, 셋, 굿데이팟! 안녕하세요. 2023 프랑크풀트 한류박람회 홍보대사 KARD 카드입니다. 저희 카드가 한독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독일 프랑크풀트에서 개최하는 이번 한류박람회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. 이번 한류박람회는 6월 29일, 30일 양일간 메세 프랑크풀트 홀 1에서 진행되는데요. 한국의 우수한 제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부터 한국과 독일 기업인들의 비즈니스 상담에, 그리고 한류 공연, 팬사인회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오랜만에 독일 팬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신나고 설레입니다. 네, 저희 카드도 국내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독일 진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홍보대사로서 열심히 활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그럼 6월 29일 프랑크풀트에서 만나요! 지금까지 KARD 카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빌랜다!